안녕하세요. 휴고라입니다. 잠실박 하러 왔어요. 휴고 휴고라 더워. 그걸로 가지마 안돼. 일로와. 일로와. 우리 땅 아니요 덥다 나가지마라 맛있는 냄새나 타이언데 줄곧 거기서 뭐하노? 기다려 물 가지고 가야지 물 안먹지?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더워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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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았어 무슨 소리야 이게 뭐해 이거 뭐해 요고 쭈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더워 너무 습해요 여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게 차가워 빨리 아니면 가야겠다 There is just lying down there 이거 저스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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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왜왜왜 아이고 아이고 형이 너무 쎄 다 부셔버리겠어 저걸 잡으려고 그러는거니? 아하 전화장사 우리 이사벨 전화장사 우리 이사벨 휴거와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요 다음에 산책가게 되면 새벽에 가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사벨과 같이 돌보는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순하고 착한개라고 해도 이사벨이랑만 같이 못두겠더라구요 여튼 무사히 휴거와의 일박을 마치고 휴거는 찬음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반려견을 아기와 같이 키우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휴거 휴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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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게이껌을 그냥 먹었어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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